태워주셔서 감사해요 여기 있는 줄 몰랐어요 다른 사람 살길래 정리한 줄 알았는데 대표님 조카 내외분이 살고 계세요 지금은 저 때문에 비워주셨고요 그래요? 진짜 어디 아픈 데 없는 거죠? 아픈 데 있으면 꼭 연락해요 내 번호 안 받겠으니까 그럴게요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저기 실은 아까 하고 싶은 말 있었는데 못했어요 하진씨가 물었죠? 잘 지냈냐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하진씨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하진씨 마지막으로 본 그날 몇 번을 거절당하더라도 절대 헤어지지 말자고 같이 이겨내는 게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끝까지 매달렸어야 했는데 하진씨 보낸 그 순간부터 후회했어요 저도 후회했어요 앵커님 혼자 두고 가버려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함께 하진씨가 너무 그립하고 싶었어요 하나도 잊지 못해 하나도 잊지 못해 하나도 잡을 수가 없는 지금 수 없는 날들을 하얗게 지새웠던 나의 오늘이 너의 오늘 만나 다시 해가지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